그리고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숭고한 애국 앞에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따로 없음을 깨달으며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참정국과 그 용사들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복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와 사회가 상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존경과 예우를 해드리는 것은 건강한 국가와 공동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영대결과 낡은 정치의 갈등 속에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잊혀지기 일수였고 국가의 중심에도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이념과 진영대결, 경제사회적 불평등 고조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선대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여야가 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애국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통해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인형과 진영을 넘어 국익과 통합을 위해 국민적 뜻을 모을 때는 언제든지 힘을 합치는 타협과 절충의 새로운 정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의안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결의안이 6.25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부도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존중하고 국가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고 애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안 존경과 예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국민통합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